강릉시가 탄소중립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친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. 100억 원을 들여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 환경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대피소 등을 갖추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. 또 강릉과학산업단지 주차장 부지에 탄소 배출이 없는 기업체 입주를 추진하고 스마트 농업과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업들로 이뤄진 허브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시청 주차장과 올림픽파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